네 오늘은 고유정 예 잘 아시죠 저번에 구속을 당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라고 하는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겠어요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분노를 찾지 못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이 당연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유정의 이 여자에요 사람을 토막을 냈어요 토막 아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지 추운 계절에 태어났어요 끝까지 본인은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이 여자는 도대체가 어디에서 그렇게 잔인한 모습이 있는가 가만히 보시면 눈꼬리가 쳐졌죠 음 다른 부위보다도요 얼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눈동자입니다 그런데 눈꼬리가 쳐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기운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의 얼굴이 다른 것보다도 이 눈꼬리가 쳐져서 아래로 내려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살기가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됩니다 남자도 물론 눈꼬리가 쳐지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부욕이 승부욕 때문에 지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부의 사회인데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자의 입장에서 눈꼬리가 쳐졌다? 이거는 살벌한 기운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요 눈꼬리 확 내려갔죠 여기 그죠 흐리지만 양쪽 눈꼬리가 확 쳐졌죠 무서운 기운이 무서운 눈꼬리에요 전 남편을 살해했고 의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특징적인 거 입술은 대단히 두껍죠 두껍죠 두껍고 두껍죠 입꼬리가 어때요? 쳐졌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눈동자도 쳐져 입꼬리도 쳐져 음상이에요 음상 자신의 속마음 절대 표현 안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밝은 척을 해도요 속은 철저히 감추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자가 더 무섭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귀신 중에 5, 6월에 서리빨이 날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5월 6월 달에 무슨 서리빨이 왜 날립니까?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 서리빨이 날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서리빨이 내릴 정도로 음의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가 돼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이 고유정 이 여자의 얼굴을 보시게 되면 양쪽 눈꼬리가 쳐진 거 흉한 것 중에 최고로 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자를 만나는데 눈꼬리가 완전히 쳐졌다 경계해야 돼요 거리 딱 두셔야 돼요 얼굴이 아무리 예쁜 거 다 소용없습니다 눈꼬리가 쳐진 여자가 얼굴이 이쁘다고 연애를 쉽게 한다? 큰일 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게 그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알려진 발언은 그래요 약을 먹이고 칼로 난도질을 해갖고서 뭐 수박을 썰다가 성폭행을 당해서 오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뭘 자 이런 사주는 완전히 얼어 있어요 화가 하나도 없어요 살기도 강하고 근데 이 여자의 얼굴에서는 입술이 굉장히 두껍죠 자 윗입술은 두꺼운 것 같고 아랫입술은 얇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래가 또 쳐졌어요 자 입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쳐진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 자체가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가워요 속마음 절대 보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무자비하면서도 냉정한 사람이 바로 이런 여자예요 참 자기 입속은 잘 챙기면서 남은 배려를 안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왜 어쩌면 그렇게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지 보통 이런 스타일이요 토막을 낸다 아이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이 개 돼지도 아닌데 어떻게 토막을 내요 근데 그 말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8, 10명 그 정도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진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 볼 줄 모르면 내가 저 사람이 인상이 좋아 보여서 사귀게 됐는데 애인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어? 뭔가 아니에요? 느낌이 이상해요? 섬뜩해요? 조심해야 돼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소개가 아니면 사람 함부로 만나다가 데이트 폭행 그죠? 인터넷으로 요즘 휴대폰 앱으로다가 연애하는 사이트 많이 있습니다 살인사건 많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저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앱으로 만났는데 성폭행 하려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 줄 알아요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고서 대비 안 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꼬리가 하향하면서 눈꼬리가 하향을 했다? 이건 입을 올렸죠 웃는 얼굴이죠 해맑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을 보면 이런 얼굴이 사람을 토방해서 죽여요? 상상이나 합니까? 이건 인상을 보는 거예요 인상에 잘못 사람을 보게 되면 좋은 인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귈 때는 나 자신이 관상의 실력가라고 해도 한 번 보고 그 사람 판단하면 실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나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과 유심히 잘 살펴야 됩니다 소시오패스나 특히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 속에 같이 어울려서 살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니 10명 중에 한두 명이 섞여 있고 100명 중에 10명이 넘게 있으면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는 매일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길을 봐요 길을 그 사람이 딱 앉아서 이야기를 딱 할 때 문제가 있어요 멀쩡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요? 눈동자를 딱 보게 되면 눈에서 나오는 기운이 틀려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상해요 탁한 느낌으로는 탁한데 제가 귀 쪽으로 눈동자를 딱 보게 되면 아 문제 있구나 어떤 문제에요? 정신 쪽으로 그럼 제가 이제 말을 돌려서 해요 혹시 정신 쪽으로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안 좋은데 치료 받냐 그러면 얼굴에 나오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조현병에 있거나 그죠?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조현병에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색을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눈동자를 딱 보고 얼굴 보는 순간에 캐치를 하죠 저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뭔 수로 알아요? 그러면 이목구비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인상이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좋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절대 그런 식으로 쉽게 판단을 하면 내가 당할 수 있어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만난 사람들 중에 적어도 그 살기가 몸에 진짜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 사람을 제가 몇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 잘 봐야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절대 약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여자는요 이 여자 사진이 눈꼬리 쳐진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무서운 눈꼬리에요 이건 안 그래요 눈꼬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좀 내려가요 눈꼬리가 쳐졌다 라고 하는 것은 눈꼬리가 배우자 배우자공 처척궁이라고 해요 이곳이 눈꼬리는 처척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래로 내리 찍어버린다 라고 하면 진짜 배우자를 극한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사주에서 형쌀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형충쌀이 있다 그러면 거의 배우자 해로 못하잖아요 사주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관상에서는 눈꼬리가 처지면서 여기가 들어가며 진짜 배우자공 애정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이 강한 수기가 너무너무 강해요 금일주인데 금일주에요 겨울에 태어났어요 살벌해요 언기라고는 일점도 없어요 화기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토막을 내요 예 아까 이은의 얼굴 관상도 그렇고 이 고유종 이 여자분의 관상도 그렇고 공통적인 건 하나 있어요 음해상이에요 음해상 그리고 입과 이목구비가 조화가 깨져있다 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눈꼬리가 쳐졌고 입이 쳐졌고 예 이런 얼굴 상은 배우자를 극하다 못해 참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아주 뭐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목구멍도 별로구요 눈동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관상은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안 좋은 관상의 특징은 조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 눈꼬리가 쳐지거나 입꼬리가 쳐지거나 그죠 인중은 긴데 입은 너무 커요 그럼 조화가 깨진 거예요 조화가 깨지면 이미 관상 점수는 예 안 좋다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강의 고유종 관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iniz